나라를 기록하며 독보적인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둘, 셋. 인마야 안녕하세요. 에스파입니다. 우선 이렇게 데뷔하고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상을 저희에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1년 또 저희가 이제 1년하고 조금 더 됐는데 정말 과분하고 정말 영광스러운 사랑과 응원을 많이 받은 것 같아서 저희 팬분들과 저희 가족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하여 나가는 에스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한 번 중국어로 인사 드리겠습니다. 아, 굉장히 감사합니다. AA에게 주신 기회, 그리고 우리의 경험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고, 우리의 경험을 드리기 위해서 같은 새로운 경험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새로운 경험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 정말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드리기 위해서 한글자막 by 한효정